이상하죠?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뭐 하는 거야? 성분을 왜 점이라고 해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정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신 없기 때문에 이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이 어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는 처음 들으면 도대체 뭐 하는 게 되는 건지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런 거 그런 상황인데 그 대신 한 번 안 사람들은 좀 뻔한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